1. 야 우리 뭐 심는다고 하지 않았냐? 뭘 심어? 뭐 심는다고 그랬잖아. 무슨 씨야. 뭐 뭐 심는다고 했지? 뭐 뭐지? 뭐 심는다 그랬는데? 저번에? 거대 시합 아닌가? 다음 번에 시작하자마자 아마라스 심는 거야. 아 좋은 거야? 아마라스! 아마라스 심는다고 그랬잖아. 아 맞다. 초당이 집 업그레이드 아직 안 했지? 어 맞아. 초당이 오늘 집 업그레이드 좀 하자. 나무 가져가야지. 로빈 저기가 공사 중이라는데? 아 저! 야 집 짓고 있어 지금! 아 그러네 하고 있네. 했었나 본데? 야 이벤트다. 퀘스트 게시판. 안녕하가 폰쥬! 완벽한 타이밍에 왔구먼. 어? 나도. 우리 새로운 특수 주문 게시판일세. 로빈과 내가 손수지였지. 응? 루이스? 그냥 몸만들고 계셨잖아요. 어? 무슨 소린가? 에흠 무시하게. 그럼 설명해주겠네. 아 저 알고 있어요. 건너뛰기 할게요. 다음 주에 또 수지 업데이트 있다고? 어? 뭐? 왜 또 업데이트 하는 거지? 뭐 할까? 뭐가 업데이트될까? 아마 근데 막 버그 고치고 이런 거면은 뭐든 상관 없을 거야 크게. 설마. 설마 샛노를. 설마 샛노를. 혹시 제작진 우리 방송 본 거 아니야? 에이 설마. 야 쟤네 너무 악성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막 제작진이. 다들 사회인 게임 클럽 방송 보셨나요? 네 봤어요 이러면서. 아주 심각하더군요. 우리 좀 샛노를 작게 하자니까. 아 판을 줄이자? 아니. 아니 소리를. 우리 너무 우렁차게 했어. 노래 하나 정해가지고 리듬에 맞춰서. 통. 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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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, 누에요? 안녕 라베. 안녕 라베. 와 나 이거를 이제 봤나봐. 이 바위로 없어지게 했는지 모르겠네. 물속에서 낚시하면 안 달아. 애물도 안 달아. 나 호기심 미끼 얻었다. 호기심 미끼는 뭐야? 어 희귀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증가한대. 오 야 좋겠다 뭐. 낚시 많이 하는 애 줘야지 난 그런 거 하면은 구몽숙이나 구라베겠지 뭐 야 너 이리 그 무슨 낚싯대야? 그 이리즘낚싯대야? 어 맞아 저번에 라벨 샀어 저거 사도 된다 그랬어 저번에 나도 갖고 싶어 야 초등학 우리 내 이리즘낚싯대 사러 가자 여기 안에서 하면은 체력 하나도 안 될 걸 계속 할 수 있어 무한이야 근데 대신 좋은 애들이 안 낚여 잘 동굴 리택은 모두예요? 네 네 예쁘죠 오 동굴 제일 근데 12시 40분이야 가자 어 채집 올랐다 출세? 초등학 너 출세했어? 아 집 업그레이드에서 어 이게 뭐야? 아 나 집으로 돌아온다 빈쌀자리로 돌아간다였다 아 갑자기 아 살짝 몰랐네 이상하다 나 모모병있나봐 아 윌리 어 그 가기 저거 뭐야 진자섬 열린거 아니야? 어 맞네? 아니 강.. 나 모르는줄 알았네 아 강..초 응 꼬김먹고싶다 나 왕꼬김만먹은조래됐다 오.. 그렇게 오래 안됐을텐데 그렇..됐어 너 배민 켜봐 하하하하하하 이렇게까지 검사한다고? 왜냐면 거기가 문을 빨리 닫아 먹으려면 이제 사장님이랑 눈치 싸움해야 돼 오늘 가게를 일찍 닫을까 안 닫을까 보니깐 늦게 울고 일찍 닫는데 가끔 고지된 시간보다 더 빨리 닫을 때가 있어 맞아 나 그 뭔지 알아 그래서 나는 그 절규한 카페가 안에 있어 절규했대 하하하하 결국 절규했어 아마란스 씨앗 어딨지? 야 우리 아마란스 씨앗 어딨냐? 아마란스 씨앗에서 애초에 안 샀는 거 아니야? 아니 뭐지 아 근데 돈 없어서 안 샀나? 그것도 같이 심어버리자 아 이라 수요일 휴무이 저거 야 아마란스 50개 샀대 야 어? 샀다고? 어 난 안이가 샀다는데? 내가 샀다고? 못 떠버렸어 못 떠버렸어 나 버리진 않았을걸? 아 여깄네 50개다 쟤 저기있다 어파? 몰라 이거이거 이거이거 니가 바라던 이거 아 물이 없다 야 그렇게까지 안파도 될 거 같은데? 아 어차피 호박도 심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좀 호박씨 가져올게 러브웨거 왜 저래? 왜 저래? 러브웨거 이렇게 해버렸는데 저기 내가 멱탈 잡고 시켰어? 러브웨거 러브웨거 여기까지 팔아 야 씨 안심 안파? 딱 안파? 어 쓰러! 러브웨거 나는 오빠 됐는데 야 357개 있어 많이 파 얘들아 어우 야 많이 파래 아니 그 정도까지 다 쓰진 말고 물도 가져야겠다 어 맞다 이거 캐롤라인 이벤트 한번 보자 아 잠시만 수요일날 문 닫는다 했지 안 돼! 아니 근데 좀 너무하지 않냐? 자파점? 피에르네 자파점? 나는 물건 살려고 간 거 아니야 나는 친구로서 간 거라고 근데 자기네 수요일 휴무라고 친구 집도 못 놀러가게 나는 캐롤라인가 그저 티타임을 가지고 싶었던 것 뿐인데 우리 가게는 수요일 휴무기 때문에 내 친구도 안 받는단다 위에 있는 스프링쿨러 밑으로 옮겨 놓자 아까? 그게? 응 그럼 옆에 것도 해줘 잠깐만 봤니? 아니야 아니야 못 봤어 못 봤어 폰즈야 어 니가 스프링쿨러를 독재한 게 아니라 검으로 슉 한 거 못 봤어 잊으렴 야 우리 보석 보석 복재기 안 만들었지? 어 어 나 아직 못 만드나 보네? 어 근데 맞지 사실 우리는 보석 저거 복재기가 필요하진 않지 그치 우리는 복재기가 따로 있지 우린 뭐 우린 복재기 아니잖아 어 우리가 복재기 솔직히 재료 낭비지 그렇지 그렇긴 해 그럼 복재기 필요한 거? 사실 얘들아 나 커피가 좀 필요해 아 그건 난 필요 없어 얍 얍 얍 얍 얍 얍 내가 사라져 볼게 얍 얍 내가 다시 나타나 볼게 얍 내가 사라져 볼게 얍 내가 다시 나타나 볼게 얍 얍 나도 뭐 열 개씩 정도 나눔 될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밑으로 옮겼어 왜냐면 밑에가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 주는 게 편해서 스프링클러 샌놀 안 하냐고? 비팅아 우리도 양심은 있어 우리도 있잖아 없어 보이지만 양심이란 게 존재는 하단다? 하단다? 야 비켜 긴 생몰이구나 뭐야? 쟤 뭐야? 뭐야? 콘트 전남친 무슨 소리야? 얘들아 응? 어? 너네 뒤졌다 이제 왜? 왜 날 죽여? 왜 날 죽여? 갑자기 왜? 너네 살인 예고해? 내일 모여 어디로? 아 혹시 너 무지갯빛 파편을 찾았어? 그렇지 아까 양심이란 게 있다고 한 사람이었나? 양심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양심이 있는 거야 양심이 없는 거는 삶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지 이게 뭐예요?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얍! 아 됐어 다 가졌지? 어 이거 들고 저거 갤럭시 소주 뽑는 거지? 어 맞아 근데 이거 하나 더 뽑아서 그 박물관에 기증하는 거 맞지 않아? 아 나 하나 나 두 개 주웠어 아 그러면 그 하나 기증할게 하나는 내가 기증할게 이거 하나 2,000원이네 이거 하나 2,000원이네 어 어 그래 2,000원! 그래 그래 2,000원이었지 2,000원인데 아니야 어 뭐야? 너 저주받은 마늘키 못 얻었어 야 그거 점프스케어도 나오더라 진짜? 어 대박 축하합니다 당신은 만골드 조자환금 당첨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주주시티 부권거로 113번지로 우편으로 보내 황금을 받으세요 이게 벌스피싱이 있어? 나도 저번에 그거 받았어 나 바다젤리 좀 나눠 줄 사람 내 상자에 있어 나 강산에서 다 털렸지 뭐야 찾으러 갔어? 그거 하나만 된다 해서 자양강장제에 달려있어 나 15개만 어? 저 뭐야 저 양심? 저 양심 뭐 털렸는데? 다 털렸는데 나 19개인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 근데 너무 슬퍼 그 19개 내가 훔쳤어? 나네 걸로 복구하는 거야? 쟤들 지금 결국 털린 건 나 아니야? 누가 저기 신발이 피어졌다? 나 어디는데 혼자서 신은 거 아니야? 저거 저수 받았다며 똑부러지네 혼자 신발도 신고 강아지는 왜 갑자기 들어와있어? 이거 반지 안 입었는데 얘? 반지 실종 어 안돼 안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강초당 저 바스 입은 건데 왜 왜 강초당 하자만 입었네 왜 잘 울려 개웃기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저거 갑자기 야 갑자기 강초당 바캉스가 하는데 오늘 불안해 샘놀상자 안에 그 어제 주운 책 넣어놨거든 아 다행이다 TV에서 뭐라 했던 거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? TV에서 뭐 젊은 여자 뭐 어쩌고 하잖아 내가 잘못 봤나? 아 진짜? 광클에서 넘어갔어 저주 그것 때문에? 설마? 그거 아닐걸? 그냥 아 뭐 젊은 여성분이 보고 있군요 뭐 이런 내용일걸? 아 뭐야 근데 저 마네킹이 저주 받은 마네킹이여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 그니까 심리학의담회 같은 거에 제보에 제가 마네킹을 하나 주워왔거든요 왠진 저도 모르겠어요 홀린 거 같아요 근데 그 마네킹이 온 날부터 시작됐어요 저희는 다섯 명이서 함께 살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냐 농장인데요 글쎄 그 마네킹이 들어온 날부터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도 저주가 있었어요 저 바다젤리 열다섯 개 털렸어요 그날부터 바다젤리도 사라졌지 뭐예요 아 힘들다 저주 받은 거 같아 우리 너무 힘든 거 같아 물 주는 저주에 걸렸어 그냥 맞아 그렇겠지 야 너 밑에 팬티냐? 응 내 옷 사라졌어 야 저 팬티 아니야 나 이제 옷이 없어 나 근데 신발도 사라졌어 진짜 저녁이 저주 받았나 보네 나 신발도 사라졌어 오늘 거스가 붉은버섯 퀘스트 뭐 하던데 붉은버섯 냉장고에 있어 붉은버섯 냉장고에 있어 붉은버섯 냉장고에 넣어있어 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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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에 여기 계란이 안 나와요 야 마네킹이 방금 부들거렸는데 우와 야 초장애한테만 반응하나봐 야 초장애한테만 반응하나봐 야 초장애 너 점 찍혔다 너 어 나 찍힌거야? 어 너무 신해지는건가? 아니지 이제 널 죽일라고 밤에 네 목조르려고 네 머리맡에 와가지고 널 쳐다보고 있는거지 대박 내 머리카락 다 세면 나 죽는거야? 응 나 머리카락 없는데 그러니까 넌 죽는거야 머리카락 없는데 못 세서 못 죽이는거 아니야? 아니야 머리카락 없으니까 금방 세서 넌 죽는거지 어이 개발이 안 나와 한번 싹 홀고 오면 없군 액 여기 나오겠다 이거 뼈 마네킹 눈 움직인다 눈이 움직인다고? 눈이 움직여? 어 눈이 있었어 방금 아무래도 라베 허커퍼 이거 개인으로 뜨는건가 봐 응 그런가 봐 여름오바가 왜 넣어놨을까 내가 옷을 한번 만들어볼까요? 저는요 어 조작 콜라를 넣어가지고 한번 옷을 만들어볼게요 그럼 조작옷 생기나? 어? 그랬으면 좋겠다 조작옷? 내 앞에서 마요네즈 먹어봐주라 마요네즈 먹으면 뭐가 나와? 그냥 반응이 나와 반응이 어? 그래? 대부분 안좋아하는거 같던데 어? 뭐지? 왜? 마요네즈 왜 오잉 하면서 봐 걔네가 참치마요를 안 먹어봐서 그래 맞아 참치마요 치킨마요 이런거 맞아 이상한가? 아니 뭐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 사람의 친환이겠지 자 할아버지 보세요 제가 마요네즈 먹습니다 자 뭐래? 너 방금 점점점 물음표 조지는 음 점점점 일로와봐 딱 봐 날 봐 날 봐 어때 아주 곤줄을 내줬어 방금 야 마네키 연속 클릭해달라는데? 우클해야 되는거야? 우클하면 옷 갈아입잖아 우클하면 옷 갈아입잖아 오오오 왜왜 애를 때려? 방금 초당랑 옷 밖에 입 또 어디를 말할까? 뭐 없는데? 그냥 빙빙이 돌아가는데? 얘는 저주 덜 받았나보다 어? 야 뭐야 비밀의 스펙한답니다 나 모자 들고 있었는데 강아지한테 모자 씌워 야 완전 귀여워 야 개귀여워 오 귀여워 야 귀엽다 잠깐만 내 모자도 한번 씌워봐야지 나 마니한테 이거 줘야겠다 가서 오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다른 가축들도 되나? 안 될걸? 야 나무에 뭔가 물음표가 생겼어 이게 뭐지? 어? 어? 그러게? 저 뭐야? 단단한 나무 백조각으로 이거 고칠 수 있대 어디? 어디 나무에? 여기 마니 집 옆에 엄청 큰 그거 구루턱이 있는 저거 제스가 줄넘기하는데 야 그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거 아니야? 아 그게 무너졌나보다 우와 뭐야? 뭐 나무 꽉해지는 건데? 나무가.. 넘어지고 있었는데? 꽉해지는데? 어? 벽한 폭풍이 있었다고? 저희 집에 단나무 난함은 볼게 없던데? 우리 그거 했잖아 배고쳤잖아 어 어디 어디? 아 이제 마니 하나밖에 안 찼네 아 저 괴로웠는데 여기 있잖아 왕란이 어디가? 바로 오면 바로 보이는데 응? 나는 이거 나한테 멀쩡.. 아아아아아아 단단한 나무 100개? 봐보자고 야 그 마네킹이 가끔씩 옷 훔치는 거여서 아까 초당이 옷 사라진 거래 헉! 옷을 훔친다고? 야 초당아 초당이 옷 뺏겼다 어 옷 뺏긴 거 맞네 일진 아니야? 옛날 일진들이 왜 애들 체육국이랑 맞아 같은 거 뺏어가서 안 돌려줬잖아 비싼 비싼 옷 입고 이제 친구야 이거 좀 빌려줘세 야 내가 합중시대에도 그런 거 안 뺏겨봤는데 게임에서 뺏기네? 이렇게 경험해봐라 이거지 마네킹이 옷이랑 도구도 뺏고 벽지도 바꿔버리나 봐 헐 야 벽지도 바꾼네 야 도구를 뺏으면 어떡해? 헐 벽지 바꿔줘 그러니까 우리 일부러 벽지 바꿔달라고 저희 세워놓자 야 마네킹이 집서리도 해준대 에잉?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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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안 해주나? 너 스필링 굿 어 쩡냥스 필링 굿 아 감사합니다 야 우리 내일 금요일이다 야 내일 무조건 스프링 쿨러 사야된다 근데 우리 돈 그거 하나에 만원인가? 응 만원 헉 돈 별로 없는데 괜찮아 우리 이거 수확하면 부자돼 얘 언제 자라? 언젠가 자라겠지 이렇게 안 자라는 느낌이지? 이거 자라가지고 물이 티가 잘 안나 여기 어디서부터 물 줘야 되는 거야? 여긴가? 여긴가? 여긴 거 같아 이거 얌 몇 번만 하면은 어? 편해질 수 있는데 엿 엿 야! 어? 나 이렇게 죽을 수 없네 무럽다 성몽석이 여기 테러했어 나의 규칙을 테러했어 준 거야 여기 옆에? 왼쪽에? 아니 안 준 거 같은데 저기 난이가 줬어 진짜 경계를 모르겠다 어 그니까 어디냐? 야! 쉐인 같은 사람 누구냐? 누구 누구? 누구? 쉐인 같은 사람 쉐인 같은 사람이 누구야? 아 누구? 파란 옷 입은 사람 너무 많은데 파란 옷 입은 사람이? 내 생각엔 펀주 같아 아 이 모자 때문에 그런가? 아 모자 벗어야겠네 농장으로 가는 오오 나 여기 처음 가보는 거 같아 어디? 여기 온실 아 온 아침이야 라베 잘 왔어 내 개인 일광욕실이야 어떤 것 같아? 아 너무 더워요 너 완전 핑크골 됐어 핑크골 찍었는데 맞췄다 너무 더워요 정말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 양 키우면 안 될까? 키워도 되지? 응 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야 허브차? 나도 줘 어? 너 이거 허브차 맞아? 마음이 비우고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어 옷을 또 만들어볼까요? 무엇이 보일지 누가 알겠어 어? 갑자기 워싱시 추는데? 워싱시 워싱시 우르허신 윤리상시 워동치 워싱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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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무튼 마음이 힘들던 워싱시를 추라는 거죠? 워싱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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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야 티비 내려놔 그거 장폰주가 저기에 옮겨놨어 야 누우라고 쟤 뭐해? 야 누워 한 번 쓰러줘 봐야 정신 차리지 막난해서 전화해서 나 쌍입하고 올게 또 장어다 이거 한 번 쓰러워 차 어? 유물상저 털우장 모두 잘하고 있네 뭐 잘 안 잡히냐 뭐 잘 안 잡히냐 털우장 모두 잘하고 있네 내꺼? 너 말고 고마워 아 얘는 진짜 배울 거 안 준다. 어 와라. 해골에 실을 말려야겠어. 날개다랑어. 위에서 지독하더라. 어 그냥 그렇던데. 나한테 지독한 놈이야. 용암장어 만나봤어? 안 만나봤어. 진짜 날개다랑어다 이거. 야 저거 그거 아니에요? 저기에다 거품 밀면 우리 어떻게 막거라고. 저기에다 거품 밀면. 반대로 가서 잡아야 돼. 가보자. 초다가 없어졌어 돌아와! 없어! 초다가 없어졌어 돌아와! 이놈인가? 장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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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터 개요소. 어? 그럼 뭐야? 몬스터에게 작은 확률로 2배의 전리품을 획득합니다. 아니 마네킹 달라니까? 나 지금 반지 부자 됐어. 장어인 줄 알았네. 나 열 손가락에 다 낄 수 있을 것 같아 곧. 하하하하하하 내 바지가 찢어졌을 때 모두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. 근데 내가 다 망쳐버렸지. 이젠 아무도 눈길 한 번 안 줘. 봐라! 반지 내가 바지를 찢었다는 이유로. 반지 진짜 많다 지금. 반지 지금 다섯 개 왔어. 동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타노스야? 응. 나 타노스야. 반지 밥은 바지를 찢었네. 하지만 그런 스펀지 버리면 그 손가락 똑딱 하면은 응. 여자친구는 떠나가 버렸다네. 결혼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.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니 난 바보가 돼버린 걸 좀 따라다. 본지 밥은 원래 바보 아닌가?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선 진실한 마음 하나면 되는 난 도대체 왜 싸구려 웃음으로 친구를 사귀려 했던가 싸구려 웃음. 아무처럼 똥똥똥. 이거 미쳤다 이거. 미쳤어? 난 이거 미치긴 했어. 응. 난 좀 미친 것 같아. 여기 여기까지 돌아오네? 뭘 봐 임마 들어가 그냥. 낚시하들 전부 임마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멈춰! 못 잡았어? 못 잡았어? 안 돼! 안 돼! 제발 멈춰! 폰즈 근데 나는 농장 워프토템 있어. 나도 있어! 있어? 다행이네. 안 돼! 멈춰! 왜 저래? 왜 안 멈춰! 멈춰! 제발 멈춰! 날개방 괴롭혀. 야 이거였네! 슈프댈삼이었네! 아 슈프댈삼! 걔는 그럴만하지. 어? 야 나 물었는데? 야 그거 놔둬야 돼. 안 그러면 너 그거야. 야 1시 30분이야. 밖에서 자너. 나 가는 중. 망나나. 어? 뭐하러? 가고 있어. 1시 50분. 와 문 앞에서. 야 놓으라고 그랬잖아! 유충 2일이면 뭐 할만하지. 빡세게 하면은. 진짜섬 레츠 고. 레츠 고. 크랜베리 못하니까 그럼 유충을 한다? 이거 비교해 배터리팩 5개로 수리해야 된다는데? 어. 그래. 나 이미 너 간 줄 알았어. 아! 에? 토태가 없는데? 야. 이거 수리하는데 걸린다. 시간. 아 그거 원래 하고 나서 다음날 됐지 않았나. 에이씨. 칵테. 칵테. 그럼 가면 자자. 안돼. 뭘 시간 아깝게도 자아. 211개. 전부를 걸게요. 나도 주황색으로요. 아 잠깐만. 초록색이 같은데? 초록색이 더 많이 나와? 그럼 초록색으로요. 40개를 걸겠습니다. 아 그럼 주황색으로요. 아. 그럼 주황색으로요. 초록색이라고요? 그럼 초록색으로요. 아. 40개를요. 돌리겠습니다. 아. 아. 가십시오. 노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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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초록색이 더 잘 나온다며. 초록색이 더 잘 나온다며. 아 초록색 확률 줄었대. 이제 진짜 렌더입니다. 펑칭. 그러면 주황색으로요. 20개를요. 걸어볼게요. 야 오늘 하루종일 당종 때까지 이거 하겠는데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 낚시도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. 초록색으로요. 10개를요. 걸어볼게요. 초록색으로요.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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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. 왜 기린생 갑니다. 어. 초록색. 이제 한마리 없는데. 그게 이제 한마리 없는데. 제발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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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 전재산. 아직. 전재산 갑니다. 전재산 갑니다. 자 초록으로 200개 갑니다 초록색에 1000개 갑니다 300개 갑니다 초록색 1000개 초록색 1000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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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멈춰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초록색에 300개 갑니다 1000개 갑니다 장폰주 6개 뭐냐 나 다 날렸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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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에 1000개 또 갑니다 다행이다 초록색에 가볼까요 아 이제 필요없는데 지금엔다가 감히 falls 괜찮아? 별빵을 먹었잖아 괜찮아 걱정은 8개 너네 나 오늘 저거 후루 저거 먹을 때까지 못 가는 거 알지? 헐! 다 잃었어 또! 자, 어떡해? 야 내가 번쩍해! 어 너네 집에 못 가는 거 알지? 나는 많이 걸면 다, 다, 따요! 야 나 전재산 이름! 야 전재산 이름! 오 야 9999 못 넣네? 봉지야 나 전재산 잃었어! 뭐 내 앞에서 할 소리야? 나는 먹지도 못했는데 다 잃었구나! 안 돼 안 돼 안 돼! 아 씨 다 잃었다 손목수 낚시하러 간다 제발 제발 멈춰 멈춰! 아 씨 얘 바로 잃었는데? 모든 것을? 얌 하지만 뭐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만해야겠다 오늘의 먹방은 햄버거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젠장!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나도 햄버거 먹으러 가야겠다 야 한 개 건다 자 이제 두 개 건다 야 미쳤어 주황색 연속으로 네 번 나왔어 초록색 가! 선조는 주황색에 계속 거는 게 낫지 않을까? 함께하라 범영하라 야 선조야 너무 크게 리스크 지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 가자! 함께하라 오야 안돼! 야 선조야 오? 야 선조야 이게 되네? 야 라베야 너 9999개 걸고 한번 해보자 초록색에 가본다 가자! 야! 됐어? 야! 야! 우리를 이제 그만 보내줘요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집에 가고 내일 진저섬 가고 싶어요 어 너네 못 가! 나 진저섬 나 진저섬 계좌는 통합이면서 이건 통합이 아닌 거야 왜 와이 와이 혼주 2,000개 언제 온나요? 1,000개 됐다가 다시 800개 나를 가지고 장난하나요 한금 1,000개였는데 다시 800개 되게 주식 같다 혼주 야! 초록색에 오리내봐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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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개로 다시 초록색 야 초록색에 전재산 본다 가자 아냐 나 두개 번갈아 가지 않았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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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하자 풍평해 공평해 시작할게 응 어 어떻게 됐어요? 오 1등이래 우리 오! 뭐야? 야 넌 야 장판주 나와 나와! 저거 루이스 바구니 때문일 거야 아마 어? 저거 거지 바구닌데? 어 루이스 바구니 루이스 아니라 라이너스잖아 어 라이너스 라이너스 응 여기 올린 거 내가 다 회수했다 지긋지긋해 이 말 부셔버려야지 두방석에 걸었는데 왜 땄지? 혼주야 야 가자 이제 야 됐다 됐어 드디어 내가 이 말 부셔버린다. 혼자 살 거 다 샀어? 살 거 뭐 있나? 페돌아 뭐 이런 거. 아 나 못 산. 페돌아 못 써 500원이야. 우리 진짜 자유롭게 물 주는구나. 자유시대 아니야 자유시대. 너무 자유시대라고 방금 깜짝 놀랐다. 아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지 뭐. 깜짝 놀랐다. 몇 명을 들으러 가는 거야. 야 저거 물 너무 많이 져서 시드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허수아비 이거 사왔는데? 나도 그냥 옆에 아무거나 세워놨어. 나도 저 티켓만 받고 가서 진저선 가야지. 왜 너만 가지고 있어? 나 얻었거든. 왜? 이거 가끔 미스터리박스 까면 나오더라? 왜 세 타자고 안 했어? 이거 별방울 차. 이거 마시면 그건가? 별방울 그거 얻는 건가? 어 그런 게 있어? 어 얻었어. 먹어봐 먹어봐. 안 먹어야지 뭐야? 뭐야? 장식용이야? 그니까. 약간 그 누구라도 좋아할 특별한 선물 이렇게 돼 있어. 아 선물용인가 보다. 어 약간 누굴 줘도 호감도가 많이 오르나 봐. 궁금한 게 있는데 경신 티켓도 샌들 되나? 잠시만 티켓! 티켓! 잠시만. 자 해보자. 됐. 됐? 먹었어? 셋. 어 야 뭐야 티켓 든다고? 셋. 어 야 기다려 기다려. 셋. 비켜 비켜. 얍. 얍. 그 정도는 없어. 나 이거 불법 아닙니다 이거. 이거 내가 어제 마을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야 이거. 하하하하하하하하 인정. 하하하하하하 으잇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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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시만. 큰 놀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줬어. 책상에 한 사람이 계속 들썩들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테이블을 자클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들어오는데 진심? 해봐. 야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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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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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. 오. 야. 이승도네. 이승도야 이승도. 이승도네. 어? 오. 야 이러면은 구호 부를 필요도 없어. 이거 좀 사기야, 잠시만. 멈춰 멈춰 멈춰. 이거, 잠시만. 손 떨려. 이거 아닌 거 같아. 이 손 또 뭐야? 나, 나 잠시만. 난 불법 차질인 거 같아. 야, 나 장사하고 올게. 어떡해? 버리자, 이거 몇 개 버리자. 어디지? 나, 나, 나. 위조 집회 한 거 같아, 얘들아. 어떡해. 폰주야, 너 준법 정신이 되게 좋다. 어, 나, 나. 얘들아, 나는 거기 가다만 한 거야. 폰주는 그냥 있었던 거야, 그냥. 어, 내 몸만 챙겨갈게. 그렇게 말하면 알려준 나는 마피아 보스야? 얼마나 됐어? 백. 어? 어, 너 치마. 어, 이거 생겼다. 두 개 빼놓고 팔아. 야,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? 그 정도로 얻어? 그런 게 있어. 알려고 하지 마. 야, 내가 모르면 어떡해. 웃긴 해, 얘네. 이거 몇 개 버려. 몇 개 버려, 얘들아. 먹어, 먹어, 먹어. 야, 먹어서 준 거 없애버려. 그런 거 있을 거 같아. 난 먹었어. 야, 이거 좀 더 먹어. 아니야, 아니야. 어차피 애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씹어 먹으라고! 아, 씹어 먹으라고? 아, 씹어 먹으라고? 씹어 먹으라고! 암, 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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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. 우리는 그냥, 혜니가 뭐 알려줘가지고 해본 거지. 해본 거지. 이제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되니까. 석섭하잖아. 그렇지. 무시하면 안 되지. 서당이랑 몽숙이랑 와봐. 한번 들썩거려봐. 이거야, 이거. 오, 맛있다. 오, 맛있다. 오, 맛있다. 우리 티켓만, 티켓만 어떻게 처리하고 하루만 더 보내면 안 될까? 티켓만 한번 처리해보자. 이거 쉽게 얻은 건 쉽게 써야 돼. 내가 어떡하냐? 애들아, 너 흐린 눈에. 야, 내가 씹어 먹어서 없을랬잖아. 어? 무슨 소리야? 아니, 미친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뭔데? 다 말은 벌었는데? 나 쓰레기통에 버린 건데? 야, 누가, 누가. 씹으라니까. 왜, 왜? 왜? 야, 괜찮아. 정룡들도 기분 좋대. 우리 잘못한 게 없는 거 같은데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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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나는 저 가방 좀 사러 가야겠다. 나도, 나도 가방 좀 사볼까? 가방 좀 사고 우리 손에 가야겠다. 나도, 나도. 한 번쯤 뭐, 괜찮지. 야, 오늘 많이 생일네.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돈을 안 벌어, 못 벌어. 아, 많이 생일이라고? 왜 오늘 안 열지? 야, 할 거면, 이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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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안 돼, 안 돼. 뭔데? 꺼내봐. 아, 무지갯빛 나는 거 있잖아, 그거. 얘가 아직 문을 안 열었대. 원래 이렇게 조명이 있었나? 그러게. 이거 처음생긴 거 같은데? 야, 이거 뺏어갈 수 있다. 조명. 어, 대박! 뺏어가. 얘 더 훔쳐가자. 야, 묘지 옆에 있는 등불 훔쳐가. 어, 문 열어, 문 열어. 어, 좋은 아침. 좋은 아침, 좋은 아침. 좋은 아침, 좋은 아침. 굿모닝. 굿모닝. 얘한테 선물 줘야 돼. 문 열리나? 아, 안 되네. 야, 침대가 예쁘네. 그러게. 야, 하트 책이 있네? 뭐지? 우정 100일? 저는 이거 피해보상 받은 거거든요. 네, 저도 해요. 저도 해요. 야, 소도 주네? 에? 소래 줘? 아, 뭐야 이거 소 가구야? 가구야? 아, 가구야? 나 이거 다섯 개밖에 안 남았는데? 나 영감 받긴 했어. 나 그거 떨궜는데 누구 안에 들어갔어. 아, 진짜 이거 내가 찍어서 받은 걸 건데? 아, 내 책. 내 책 사라졌어. 근데 라베야, 그 영감. 어. 집에도 하나 더 있어. 어? 왜? 그거 내가 넣어놓은 거. 왜? 구한 거야? 그럴 걸? 그거 내가 구한 거.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아, 이거. 나 공간이 없어. 집에 갔다 와야겠다. 뭐가? 연 받은 거? 나 완전 조자에서 일하는 사람. 모자에도 제일 적혀 있는 거 같아. 야, 근데 웃긴 게 이걸, 이걸 루이스가 준다고? 나도 책을 읽어야겠다. 일단 넣어놔야겠다. 안 돼! 내 웨시까지야! 야. 야. 어? 뭐예요? 저, 저 의미심장은 야! 이건 뭐지? 본주가 이거. 본주야, 너. 안 돼! 안 돼! 안 돼! 본주야. 안 된다. 조용하다. 아, 이제 그만 그만 그만. 야, 나는 다 뺏겼어. 다 팔어? 아니, 넣어놔야지. 팔지 마. 너 어디다 쓰는 거야? 이거 인첸트 해야지. 저거 보물상자. 나 손 떨려. 저기. 잡혀가면 어떡해. 경찰도 없는데 뭐 어때? 뭐 어때. 허. 정, 하. 도. 반. 도. 년. 도. 도대체 누굴 위한 축제인거죠? 외롭민이. 이게 뭐지? 뭐지 진짜 뭐지